오늘 준비한 저녁 복불복 무쇼는 사진 콘테스트 지금 일몰의 순간입니다. 아 어렵다. 지금 찍을 데가 없는데? 여러분이 직접 부안의 일몰 명소를 찾아서 아름다운 일몰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오면 되는데요.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된 한 팀에게만 그에 걸맞는 최고의 저녁 식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지금 해가 없는데? 일몰 내일까지 기다려요? 지금 안 보이는데? 그거 아예 안 보이는데? 지금 이 순간입니다. 언제 이걸 또 즐기겠어? 지금 이 순간이면 딱 여기로 즐겨야 돼. 아니 해가 없는데 어떻게 일몰으로 찍죠? 그래서 지금은 비록 흐리지만 기상청에서도 그렇고 지역 전문가 분들께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뜰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. 어쨌든 컨디션이 두 팀 다 똑같을 테니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가장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잘 담으신 가장 잘 담으신 팀이 저작실사를 차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거는 경우는 사실 잘 찍으세요. 사진은 여러분의 휴대전화로 찍으시면 되고요. 어플 사용 가능? 재량권 보정하는 거 다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정도 돼요? 네. 어쨌든 사진을 찍고 보정하는 정도만 인정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겼어. 얘 못 들었지 얘 얘기. 너 얘기해. 네가 얘기 좀 해라. 한 마디 해라. 네가 누군지 얘기해. 괜찮아. 나 인스타 충이야 하라고 했어. 나 잘해 보정. 괜찮아? 나 인스타 충이잖아. 어찌어? 야 선수는 충을 못 이겨? 안 돼요? 얘 SNS 충이야. 벌레가 두 놈이야.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잖아? 선수는 벌레를 못 이기네. 그럼 정훈이 형 프로인데 프로는 벌레 못 이겨. 절대 못 이겨. 절대 못 이겨. 내가 장담해. 이건 충이야. SNS 충이야. 도르네야 도르네. 얘를 다 만드는 애야. 그거를 딱 사진 찍은 다음에 거기서 데뷔를 살리고 채도 조금 올려주고 온도를 잠깐 맞추면 이게 10초만 해. 다요? 이길 수 있어? 각 팀별로 주어진 필수 소품을 꼭 활용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. 필수 소품은 상대 팀이 훨씬 아름답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아이템을 서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야 돼요. 앵글에 들어가야 되는구만. 아우 이거 어떻게. 야 이거 피다가 일몰 가겠다. 뭘 찾으러 간 거지? 뭘 줘야 되나. 형 형. 어. 일로 와봐. 저기 차 있어 차. 어? 소풍 차. 소풍 차. 소풍 차. 어? 아 나 이거 잘하는데. 어? 아 윙모가 있네. 형 여기 많아. 이런 거 봐. 훌라후프. 그래 훌라후프 안 어울린다. 줄넘기. 아니 좀 약간 무섭게. 이거 어때? 이거 진짜 그냥 짐덩이. 이런 거 줄까 그냥? 상 어때? 거기는 안 끼도 애매하고. 너무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약간? 놓고 둘이 쪼그려 앉아서 약간. 이렇게 하고 찍으면. 괜찮을 것 같아. 아이디어 뱅크네. 어 깜짝이야. 어 이거 좀 괜찮다. 봐봐. 봐봐. 근데 사진 찍을 때. 딱 여기다가 해 있고. 아 멋있다. 아 멋있다. 베스트 사진 나와 이러면. 어? 와 이상하긴 하다. 이상하다. 야 이상하다. 야 이거 됐다. 와 이상하다. 진짜 상상치도 못한 정체네. 이거 뭐 한 번. 돼요 뭐 그냥 가볍게. 소품 하나 준비했습니다. 예술적인 감각을 좀 키우시라고. 뭐 없는데? 작은 거 가겠는데? 이거 그냥. 작게 준비했어요. 이런 거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. 아이 귀엽네 귀엽네. 이거 연출 한번 어떻게. 예술 프로그램으로. 예술 혼을 좀 넣어 갈라는데. 너무 예쁘다. 아 고맙다. 우와 너무 예쁜데? 시장 특이하네. 오 너무 예뻐. 되게 이상해. 너무 이상해. 너무 이상해. 너무 이상해. 너무 이상해. 너무. 저희는요. 파라솔을 드리고 싶었는데. 그렇지만. 조금 파라솔은 운치 있을 것 같아서. 그리고 이동할 때 너무 힘들고. 네 좀 더 운치. 진짜 운치하면 이분. 이분을 빠질 수 없어요. 아 사람을 줬어요? 조명을 든. 조명 감독님이. 저희 소품으로 하겠습니다. 저희 소품으로 하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파라솔은. 만약에 바다에서 하면은 충분히 예쁜 배경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. 태양이니까. 조명 감독님이 조명을 들고 있어야 돼. 조명을 들고 있는 조명 감독님. 천사 그대로. 멋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아. 아. 저걸로. 저대로. 저대로. 근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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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을 수 있어. 그래. 참고로. 두 팀이 같은 장소에 갈 경우. 늦게 도착한 팀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. 가자 가자. 바로 바꾸라고 그랬어. 그럼. 템 플레이 하자고요. 아 이게 손썸이네. 예쁘다. 예쁘네. 예쁘네. 아 여기서 치면 예쁘겠다. 아 예쁘네. 예쁘네. 일단. 질 거 같니? 해가. 해가 안 뛰어. 구름이 거칠 거 같아? 안 거칠 거 같아. 약간 거칠 거 같은데? 안 보는데? 안 예쁜데? 야. 나침반. 나침반. 나침반? 이리로 떨어지는데. 아 이리로 떨어지는데. 해가? 놀아봐. 해요? 둘이 좀 떨어져. 더 하늘로 걸어도 될 거 같아. 해봐 해봐. 와봐 와봐. 어 해 보인다 해 보인다. 보인다 보인다. 해 형 형 해. 해. 저거 똥고나 해. 나온다 나온다. 저거 치면 일단. 해 보인다. 와. 떨어지고 있어. 떨어지고 있어. 그렇게 빨리 안 떨어져. 나 이쯤이었던 거 같은데? 야 거기도 괜찮은데? 여기? 어. 너가 딘딘 쪽으로 조금만 더 와. 자 취해주세요. 간다. 아 좋았어. 야. 봐봐 봐봐. 오. 오 형. 이거 진짜. 오 이거. 이거 내. 야 나왔어 나왔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그럼 가서 보정을 하자. 야 이거는. 나 울컥 갈 거 같은데. 착착해가지고 착착착. 착착착착. 착착착착. 우리 갔던 데잖아. 최석강. 거기가 그림이 괜찮더라고요. 바닷가 그 언덕에 올라가서.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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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왔던 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